아 잠깐만 이거 안 보고 이거 안 보고 그냥 간다고요? 사랑에 관한 조금 이상한 로맨틱 코미디 아, 미치겠다 6월 20일 토요일 밤 9시 첫 방송 소녀는 오늘도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무서웠어? 어느 날 마녀를 찾아가 애원했어요 너 오늘 애들한테 겁주러 가는 게 아니라 꿈과 희망을 주러 가는 거야 자 너희 10세들은 동아가 뭐라고 생각해? 이중엔 그때 10세, 말해봐 이렇게 막무가내리던 비교는 다들 잘 먹혀졌나 본데 나한테는 절대 안 통해 잼 만드는 거, 딸기잼? 행로잼 적당히 하랬지 나 네 장단 맞춰서 춤춰줄 여유 전혀 없거든 빨리 하세요! 사과하지 공룡 지금 어디 있어? 스스로 통제가 안 될 땐 이러면 격했던 감정이 좀 진정될 거야 형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 나비건 뭐건 형체도 없는 그딴 거에 쫓겨다니면서 살고 싶어 죽기 싫어 가지마 네가 내 안전 비내라 펌 안 터지게 네가 꽉 붙잡고 있으라고 네가 지금 무슨 감정으로 이렇게 날뛰는 건지 넌 몰라 운명의 뭐 별건가? 이렇게 필요할 게 내 앞에 나타나주면 그게 운명이지 그냥 그렇게 아멘